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2월 2일 금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단기적인 지지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보압권에서 시세가 마감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을지 제주반도체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툼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정 위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과대 낙폭자리가 형성되는 구간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만 5천원까지 시세가 눌리면 무조건적으로 반등 흐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수많은 조정 흐름이 나왔었지만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시세를 말아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도 2만 5천원 부근 시세가 강하게 눌린다 하더라도 2만 5천원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시세를 말아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 점 지난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며 시세를 말아올린 모습이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룰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의 룰이 뭐겠어요?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시세를 말아올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반도체와 같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흐름 자리, 과대 낙폭 자리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앞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진한 정거점 부근을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확실한 상승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재료를 갖고 있죠? AI 온디바이스라는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AI 온디바이스가 뭐죠? 앞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삼성에서도 삼성의 모든 제품들을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며 강한 시세 분주 흐름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자, AI 온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빠른 속도, 그리고 저비용 이 세 가지의 명확한 장점이 있고 기존 클라우드 서버와 다르게 일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전자제품 시스템은 모두 AI 온디바이스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주 반도체가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700% 이상의 상성 흐름을 보인 거겠죠? 자, 확실한 재료, 정말 시장이 인정할 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은 절대 이렇게 700% 이상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AI 온디바이스라는 강력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현 위치까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재료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확보되어 있어요? 바로 실적까지 확보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9,500억가량, 1조는 안됐는데 매 분기마다 300억 이상의 실적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재료가 확실히 있고 이에 따른 실적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 흐름 자리,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 자리까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은 이 반등 흐름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으로 연출되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제주 반도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25일날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3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하라고 분명히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38,000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지난 최고가 자리 38,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드렸었는데 문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경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 시장이 강하게 눌리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 수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 우선 전량 매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는 피하고 상승 추세에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재진입하면 된다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강한 조정 위치를 보이는 자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도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매도할 거였으면 이렇게 진작에 최고가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지 말고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준비하고 대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저점 대비 현 위치까지 10% 이상의 반등 흐름은 나온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 W 형태의 쌍바닥 자리가 나오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을 한 번 소화해주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반등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장의 시세가 꺾인 이유는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한 차례 소환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주 반대체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지금 제주 반대체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쌍바닥 자리 W 형태의 쌍바닥 자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2차 저점이 형성되는 이 상승축세의 하단 구간 자리에서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를 잡아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 놓으시고 제주 반대체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 상승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아직도 제주 반대체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제주 반대체 상승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눌릴 때 제주 반대체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거래가 재개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이 변동성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매집 단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그냥 무료로 보내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제주 반대체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를 통해 매집 끝내드리면 앞으로의 반대 위치에서는 지난 1월 25일처럼 최상당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려서 제주 반대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실시간 매매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010-469-977을 번호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여러분들은 제주 반대체 지난 1월 25일 최고가 자리에서 수익 실화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대 위치 확실한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리고 있는데 설마 지금도 문자 하나 안 보내고 있는 분들 이분들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이어지며 신고가 자리 뚫리는 자리에선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신고가 자리에서도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일 거예요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낙폭과대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주 단가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잡아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이어지면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당 구원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쉴 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제주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쉴 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확실한 고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매도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하는지 이것까지 상세하게 체크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제주반도체의 기술적 흐름 이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 확실한 매도가 지난 1월 25일처럼 최고가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매도가는 어떻게 받는다?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5-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제주반도체의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010-4695-9671 윗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